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를 꿈꾸는 분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쇼호스트를 픽업하시는 분께 정보를 드립니다. 쿠팡 크리에이터 탑10 중에 탑10 윤소연 쇼호스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찐언니. 네, 반갑습니다. 찐찐언니입니다. 쿠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찐찐언니 윤소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영광이죠. 쿠팡은 쇼호스트를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립은 그리퍼라고 그러고 라이브커머스는 쇼호스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탑10 안에 들었어요. 자랑 좀 해주세요. 탑10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무 감사하게도요. 많이 실력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큰 사랑을 해주신 우리 고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많이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주간 탑10 한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1년 동안. 1년 동안. 꾸준하게. 꾸준히. 이거 진정한 탑10이네. 그러니까 전교 1등은 한 번은 할 수 있어. 그리고 전교 꼴툭 할 수 있는데. 맞아요. 1년 내내 전교 탑10 안에 됐는데. 그것도 학교 전교에서 탑10도 어려운데. 이건 전국 쿠팡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학교에서도 1등도 안 해봤는데. 쿠팡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탑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많이 구매도 해주시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쿠팡 라이브를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저는 김효석 아카데미에 들어오면서요. 김효석 아카데미로 인해서 제가 쿠팡 크리에이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면접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요. 그런데 그때요. 저희가 여기서 매일 10개도 하고 10명, 20명씩 사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방송을. 그런데 다 살아남은 게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다가 매출도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다 열심히 했는데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어려운데. 네. 우리 윤서연님은 꾸준히 하신 거잖아요. 매출이 안 나와도. 네. 매출이요. 처음에 진짜 초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매출이 빵이었다가 사람도 10명 들어왔다가. 한 시간 내내? 네. 한 시간 동안 10명. 10명? 20명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초창기 때? 초창기 때요. 그리고 거의 10일을 빵을 많이 쳤죠. 매출이 0. 열흘 내내 한 개도. 그러면 한 푼도 못 버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매출이 없이 그리고 수입 없이 계속 꾸준히 하다가 보니까요. 점점점 커지더라고요. 네. 쿠팡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 점점점 커지면서 저를 알아봐 주신 고기님도 생기시고 저에게 또 찐팬님도 계셔가지고 방송 때마다 들어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한 시간 동안 계속 들어주시고. 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그거로 인해서 좀 많이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쿠팡은 사실은 우리 크리에이터 분들이 판매를 해서 얻는 소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쿠팡에서 크리에이터 분들 정말 사랑해 주셔야 돼요. 어떤 사명감 소명감 이런 걸로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시면 또 탑10 안에 들면 상금이 있더라고요. 어 네. 지금은 현재는 없어졌지만요. 아 예전에 있었어? 네. 예전에는 있었어요. 얼마까지 받아봤어요? 저 600까지 받아봤습니다. 상금을? 네. 600만 원? 네. 600까지 받았습니다. 와. 네. 인센티브로 해서 600까지.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어. 룩도 맞은 것처럼. 한 방에 그냥 그동안 고생한 게 막 해결이 되겠어요. 네. 맞아요. 요즘은 어때요? 그러면 크리에이터 하면 뭐 궁금해하시니까. 네. 크리에이터를 하고 싶어하는 분 그다음에 크리에이터를 픽업하는 분들도 그 조건을 알면 좋잖아요. 네.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요. 우선은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터 가입을 하셔서요. 쿠팡 관리자분들께서 이제 허락을 해주시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오퍼가 들어옵니다. 네. 이제는 관계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싱해 주시는 판매자 관계자분들께서 이제는 들어오셔서 저희를 이제는 픽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이나 이분하고 하고 싶어요. 네. 라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내가 딱 되었을 때 매출을 하면 되는데 그 매출이 배지로도 돼요. 그 배지가 골드 배지가 있고 여러 가지 등급별이 있는데요. 골드 배지를 유지가 돼야지 나에게 좋은 오퍼들이 들어옵니다. 브랜드 매칭이 제게 잘 맞게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탑10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쿠팡 크리에이터 스튜디오까지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집이 아니라 스튜디오까지. 그래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거는. 그 제도는 사라졌어요. 아 없어요? 네. 사라졌습니다. 그거 왜 해요? 이거 돈도 못 보는데? 어. 그래도요. 저는 꾸준하게 1년을 하다 보니까요. 매출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도 있잖아요. 그래도 쇼호스트가 되면 출연료도 있고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네. 출연료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물론 상금은 없어졌지만. 네. 인센티브 제도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저희 이제는 시간대별로 여러분들께서 한 시간 동안 이제는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나 이거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만 원이다 하면 20만 원을 올리시고 30만 원이다 하면 30만 원 올리시면요. 네. 그거에 맞춰서 매칭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윤소연 쇼호스트님하고 매칭 되려면 이제 쿠팡 들어와서. 네. 쿠팡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쿠팡이 들어오셔서. 오늘 굳이 뭐 얼마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쿠팡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크리에이터 오퍼를 보낼 수 있는 검색란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검색란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찐찐언니라고 쳐주시면요. 찐찐언니. 네. 저를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도 찐하게. 방송도 찐하게. 진정성 있게. 그래서 찐찐언니.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의 모든 가격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격이죠. 가격이란 게. 네. 서비스. 출연료라고 하죠. 네. 출연료. 네. 출연료만 받아요? 무슨 매출 인센티브는 없고? 아.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출연료도 받고요. 출연료도 받으면서 이제는 수수료도 받아요. 그렇죠. 수수료라고 하죠. 인센티브라는. 네. 수수료로 받는데요. 그 수수료가 20%도 있고요. 30%도 있고요.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만큼 설정을 하면 됩니다. 네. 네. 설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리에이터분하고 윤소연님은 좀 특별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까지 해주신다면서요. 또 할 수도 있다면서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또 김효석 아카데미에서 오랫동안 배움을 통해서 올인어 쇼호스가 되었는데요. 올인어 쇼호스트. 네. 워낙에 또 대표님께서 많이 알려주셨죠. 네. 제가 또 직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더 철저하게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요. 올인어 쇼호트로 인해서요. 프리즘을 다루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PD도 되고 제가 쇼호트도 되고 제가 기획자도 되고요. MD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수고스러워 하시는 그 뭐라고 하죠? 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작? 아니면 뭐... 인건비를 더욱더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 라이브 커머스를 일반 방송으로 생각하면 작가도 있어야 되고 PD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 감독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다 필요 없이 그냥 윤소연님 한 명만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다 해드립니다. 심지어는 인서트 영상이라든가 언박싱 영상도 가능하고. 네. 맞아요. 상세페이지도 만들어드립니다. 상세페이지까지. 네. 없으면 만들어드리고요. 판넬도 만들어드리고요. 판넬도 만들 수 있고. 네. 영상, 오프닝 영상 필요하신가요? 그냥 걸어다니는 방송국이네. 네. 맞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또 웬만큼 다 되니까. 네. 그러면 나도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업체 대표님께서 방송도 해주고 이런 노하우도 좀 알려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나요? 네. 물론 다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A부터 Z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은 와서 딱 방송만 하고 자기 노하우를 안 알려주는데 우리 올인원 쇼스틴 윤소연님은 노하우까지도 알려줄 수 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줘야지. 아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좋아요. 지금 이제 쿠팡 크리에이터로 탑테너를 들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쿠팡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방송 나가시죠? 네. 네이버, 그립, 그리고 쿠팡에서도 물론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롯데 팩라이브에서도 했었고요. 현대 H몰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라이브 커버스 거의 1년 반을 항상 꾸준하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라이브 커버스를 혼자서 할 수 있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리고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도 동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으니까 좀 좋은 점이 있죠? 네. 물론이죠.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물론 원쇼가 아니라 투쇼를 원하신다면 섭외 역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학원으로 문의를 좀 주시면 나는 좀 어디에 소속돼서 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김현석 아카데미가 무슨 에이전시피를 띈다거나 소개하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없어요. 소개만 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홍보를 하냐면 저희 학원 입장에서도 윤소연님 같은 좋은 인재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윤소연님 이렇게 진출을 하니까 어? 김현석 아카데미 출신 괜찮네?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또 후배들도 진출할 수 있잖아요. 네.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면 라이브 커머스. 합법이면 합법. 그리고 내가 뭔가 많이 배웠죠. 제가 조금 저렸었는데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많이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주셨죠. 지금 뭐 쿠팡 라이브 라이브 크리에이터 탑10만 안정을 못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목표는요. 쿠팡뿐만이 아니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요. 소상공인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올인원 쇼트로 더 많이 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러주세요. 불러주시면 A부터 Z까지 전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찐하게. 찐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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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 수 있는 찐찐 언니 윤소연 쇼트였습니다. 앞으로 너무 많은 활동 기대하고요.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의 모습 엄청난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찜해놓으세요. 찐찐 언니 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윤소연님을 찜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쿠팡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잘 몰라하시는 분들은 김효석 아카데미로 연락주시면 매칭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